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3년 1월 15일날 출제된 경감승진시험의 사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5급 공채 기출 사례와 변호사 시험 기출 사례가 좀 짬뽕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5급 공채와 변호사 시험보다는 좀 간략하게 냈기 때문에 5급 공채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례 기초훈련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안은 제 교재인 기출 사례 분석집. 기출 사례 분석집을 참조했어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올해 2023년 경감승진시험에서는 2016년 행시문제, 그리고 2022년 행시문제, 그리고 2019년 변시에서 나왔던 이중배상금조원칙을 출제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들기로는 원래는 경감승진시험이 내부시험이었다가 최근에 교수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쪽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압축불량은 TRS에서 나온 쟁점다반지, 행정법 쟁점다반지를 참조했습니다. 다반지 분량의 최대 압축불량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례의 기초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포섭 능력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면 논란이 생겨요. 왜 이걸 쓰면 안 되느냐, 왜 이걸 써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문제를 먼저 봅니다. 먼저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갑이죠. 업무생증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를 이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겁니다. 금품수수도 했어요. 위법행위가 있고, 의무 위반행위가 있다. 그래서 A경찰서장은 관할 징계위원의 징계위결을 요구하네요. 그 사실을 갑행위에 통제했고, 이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징계위원은 갑행위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이건 중요하네요.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갑은은 2022년 1월 10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게 송달이죠. 처분사의 송달은 재속의한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갑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법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은 필요적 전치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2012년 12월 28일 갑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했고, 이거는 적극적 변경이 되겠죠.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9일 소청심사위원회 변경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이 송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재속의한과 관련해서 꼭 봐야 된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좀 더 풀어봅니다. 직무위반을 했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첫 번째, 공무원은 보세요. 비의사실이 있습니다. 비리나 위법한 행위죠. 비의사실이 있으면 징계권자는 보통 대부분의 인사권자가 징계권자가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위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교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징계권자에게 통제합니다. 통보를 하죠. 그러면 징계권자가 뭘 해요? 징계처분을 하는 거죠. 이런 징계처분이 나오고 나면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필요적으로 소총위원회에 소총을 제기해야 됩니다. 얘는 특별행정심판이죠. 소총결정이 나오면, 여기서 소총결정이 나오면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소총, 소총이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말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건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개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불러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규정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만한 일반 법인 행정심판법이 나중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소총결정, 소총에서 이루어진 소총결정은 결국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럼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요. 일단은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입니다. 이런 개념을 기본각에서 읽어야 돼요. 소의 대상은 재결이 대상이 되는 거냐?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냐?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면 원처분주의 플러스 필요적 전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징계처분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보면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행정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수위를 정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징계양정이라고 부르죠. 징계양정, 수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징계의 재량은 사실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여기서 통보가 이루어지면 징계위결을 하고 이 징계위결은 처분은 아닙니다. 왜요? 공무원 개인에게 나오는 처분은 아닌 것이죠. 징계율이 통보가 되면 결국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위원회니까 합의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명이 모여있으면 합의제인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일 뿐 합의제 행정청은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 볼까요? 우리가 공무원이 나오면 이건 공식이에요. 공무원에 관한 처분은 원처분주의, 그리고 필요적 전치. 필요적 전치라는 말은 행정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전치? 소송 앞에서 필요적으로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냐? 이런 말이죠. 정직 3개월 처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날짜는 중요하죠. 2011일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소청을 제기해서 28일 처분일과 송달일이 다르면 꼭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올 거예요.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원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처분이 날짜가 처음 나오겠죠? 그리고 송달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심판을 제기해서 제결이 나와요. 제결이 나오면 B. 제결 날짜죠. 그리고 송달일을 소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결에 따른 만약에 변경처분까지 나왔다. 이행제결일 때죠. 그러면 C. 스몰 C.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끝났어요. 변경제결 끝나고 이행제결이 안 나왔죠? 지금은 변경제결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변경한다 끝났죠. 변경하라. 그러면 명령했다는 이행제결까지 나오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승진시험은 앞으로 2, 3년 내에 이것도 나오겠네요. 지금은 이행제로 나왔어요. 2020년 행시처럼. 이럴 때 소의 대상이 뭐냐. 그리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다소일도 있지만 우리는 판례만 정확히 쓰면 되겠죠. 일단 판례부터 알아야 돼요. 판례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일단 앞에 있는 대문자가 처분 날짜입니다. A시점이라고 써줘야 돼요. A시점에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여기서 남은이라는 말이 써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종 형태를 써줘야 돼요. 따라서 처음에는 정직인데 간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간봉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간봉이라고 쓰면 이게 남은 원처분인지. 즉 원처분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뀌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처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 형태는 동일하겠지만 남은 원처분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산처분은 언제가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원처분을 다투더라도 보통은 원처분소 송달시의 수모로 A가 되겠지만 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시점, 즉 재결서 정본 송달시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 일자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다가 원래의 처분이 정직이니까 정직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에요.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기 때문에 최종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된다? 여기는 강봉 3월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결서 날짜 12월 28일이 아니라 송달된 날짜 29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오는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간단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 갑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대요. 누가 했겠어요? 경찰 사장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경찰서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그 위법성 여부를 설명해 봐라. 이거는 2016년 5억 공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작위를 쓴 사람들도 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기속재량의 법률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겠다. 왜 안 돼요? 물론 이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아닙니다. 항고소송의 부작위 개념은 신청을 전제하고 있죠.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을 했다가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행기간 동안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부작위입니다. 물론 국가배상에서의 부작위는 논의될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말이면 이 징계의결 요구는 아까 보니까 뭐였어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행정부 내부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적 처분이 아니에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는 행정행위, 즉 처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금 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순 부작위로 보기는 좀 힘든 게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대외적인 국민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처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속이냐 재량행위냐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뭔 논의해도 좋겠냐면 보세요. 징계의결 요구를 하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이 나오죠. 물론 이 징계 처분,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임용이라고 부릅니다. 임용 안에는 임명도 있고 전보 또는 승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징계 자체는 임용으로서 고도의 인사 재량이 인정됩니다. 논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데 결국 징계의결 요구하는 것은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징계 처분은 임용행위로서 재량이 인정되죠. 그런데 징계의결을 할지 말지도 인사 재량과 관련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기속인 것처럼 의무인 것처럼 규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다? 인사 재량이 있기 때문에 징계 사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재량이 있으나 명백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판례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징계 사회에 해당된다고 서장이 판단했다면 그러면 징계 사회에 해당됨이 명백한 거죠. 인사권자가 봐도 징계 사회가 맞다. 이때는 법문의 내용처럼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판례를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쓰지 않았다면 국공법 78조 1항 위반으로 성문법 위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판단 여전은 논의하지 마라. 징계의 여부는 쓰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가공법법 78조 1항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있는지에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갑의 자신의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칠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청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래에 거쳐야 되는가? 이건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주의에 관한 내용을 쓰는 내용이죠. 이건 거의 단문 형태입니다. 살해형처럼 나왔지만 이건 거의 단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소청심사회인의 결정. 이건 재결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칠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그 소송의 대상이 뭐냐? 제소기간이 뭐냐? 소송의 대상은 지금 원처분의 소의 대상이 되는 거냐? 또는 재결, 변경 재결의 소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원처분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재결은 행정소원법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의 고여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언급해줘야 돼요. 다만 이 사건 재결의 고여한 하자가 있다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써줘야 됩니다. 재소기간은 둘 다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정보원 송달시니까 정보원 송달시이기 때문에 양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소의 대상이 원처분이냐? 재결이냐에 따라서 실익이 있는 부분은 여기는 재소기간 아니네요. 재소기간은 둘 다 똑같으니까. 뭐의 실익이냐면 피고가 바뀝니다. 소의 대상의 원처분이면 원처분청인 징계권자가 피고가 되는 거고 만약에 소의 대상이 재결이 되면 이때는 피고가 누가 되냐면 소총심사위원회가 피고가 돼버려요. 따라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여기에서 재결 자체를 고여한 위법이 있다면 소의 대상은 재결이 되고 그러면 피고는 이 재결을 행한 소총심사위원회가 피고가 될 것이며 이때 재소기간은 역시 동일하게 재결정본 송달시가 되는 것이죠. 국가공험법 78조 유명한 조항이 있죠. 다음 같고 비사실행되면 요구하여야 하고 이게 지금 의무처럼 규정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무는 기속이라고 많이 쓰고 재량도 많이 쓰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는 행정행위의 성질입니다. 행정행위는 우리가 강학상 개념이에요. 학문적 개념으로 행정행위는 쟁송법에서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의 위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대외적 처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의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고 재량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판단할 재량행위라고 팔려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의무로 규정돼 있는데 고대의 인사재량, 인사권과 관계돼 있단 말이죠. 징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의무로 규정돼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판례가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만 징계 사회에 해당되는 죄에 관해서 징계권자의 판단할 재량이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판단할 재량이 있다. 다만 명백하면 뭐가? 비사실, 징계 사회가 명백하면 그때는 법문처럼 법에서 규정한 문헌처럼 징계의 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행정선언과 관계의 75조에 따른 처분. 국공법에 따른 처분, 지공법,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느냐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소송 앞에 전치에 놓여져 있다. 뭐가? 소청이. 이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되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16조는 필요적 전치의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보통 세 가지죠. 세 가지. 두 번째 것도 알고 계세요. 여기 사람이 있고 주머니가 있고 도로를 달려요. 얘는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얘는 국세예요. 국세. 국세기본법. 어디를 달리고 있다? 도로. 도로교통법. 특히 이 경감 승진에서는 얘가 또 나오겠네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이 조문도 한번 볼까요? 치수공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있다. 임의적 전치죠. 임의적. 당사자의 의사의 임.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임의적 전치인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으냐고 제기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다만 단사에서 다른 법률의 당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않으냐 하면 치수공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8조 본문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단사에서 예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일항 단서. 필요욕 전치의 경우에도 재결이 나오기 전에 제기를 거치지 않으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아예 심판 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예의가 또 규정돼 있어요. 여기 볼까요? 답안지 쓰는 법. 정확히 알아주세요. 질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마지막 형태를 보세요. 징계위원회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질문을 압축하는 겁니다. 관련하여. 심표 찍었죠. 앞에는 질문을 압축하세요. A 사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요구하지 아니한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즉 질문과 관련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판단 재력이 있는지. 이게 팔이 키워드거든요. 이런 단어를 미리 넣어주는 겁니다. 또는 법문의 표현처럼 법에서 규정된 문헌의 표현처럼 징계위원회를 요구의 의무가 있는지. 결국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알아두시고. 사례 문제에서는 이런 일반으로는 과감히 생략해도 됩니다. 한 번 정도 그냥 보라고 쓴 거고요. 징계사유 이런 것도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배점은 질문 형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징계위원회로 요구가 있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조문을 항상 이렇게 씁니다. 조문에 따른 판례를 현촐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명백, 이게 키워드입니다. 명백할 때는 징계위구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량이란 말은 행정행위의 성질로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 재량하고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다음, 징계사유정부. 이게 설문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행시 쪽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판단된다. 경찰 사정에 보니까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판단된다. 그럼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의무가 존재하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국공법 78조 1항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면 국공법 78조 1항, 즉 성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해결해 볼까요? A 서장이 마지막 질문 형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국가공법 78조 위반하여 위법성을 논의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위법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필요적 전치. 여기는 사실 쟁점인 정리를 쓸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단문 형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조문 쓰고, 필요적 전치주의 얘도 쓰고, 이거는 단문으로 다들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관이죠. 대상 제소기관과 관련해서 2022년 11월 11일 원처분의 처분 날짜를 쓰는 것은 몇 일자 변경된 당초 처분. 이걸 남은 원처분이라고 쓰기도 하죠. 남은 원처분. 여기에다가 정직을 쓰면 안 돼요. 변경된 최종 형태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간봉 3월 처분. 선생님, 11월 11일에는 정직으로 돼 있던데요? 아니, 이미 변경됐잖아요.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은 간봉 3월이라고 써야 됩니다. 아니면 12월 28일 변경적인 간봉 3개월 처분. 지금 간봉 3개월 최종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날짜를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날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소기관 기산청은 형성 재결이기 때문에 재결로 끝났죠. 이행 재결이면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형성 재결이기 때문에 재결 자체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됩니다. 그래서 재결서 정부 성당하시는 둘 다 동일해요. 소청심사위원회 변경제결의 법적 성질이 뭐냐? 정직을 간봉으로 바꿨다. 그러면 같은 수평내에서 움직이면 예를 들어 정직 3개월을 정직 2개월로 바꾸면 소극적 변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직을 간봉으로 바꾸면 성질 자체가 변했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계처분의 수위를 낮췄죠. 유리하게 변경한 적극적 변경 재결이 됩니다.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 재결 자체가 새로운 분리기 없어서 소외 대상을 논의할 때 변경 재결이 아니라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어쨌든 적극적 변경 재결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 나중에 뒤에 보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이건 간단하게 써주시고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둘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원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둘밖에 안 나와요. 그거 외에는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산도 국가공문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필요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원처분주의 재결주의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죠. 변경 재결의 경우 소외 대상이 있는데 여기 3설이 보통 다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변경됐다면 새로운 처분이 실질이 있으니까 새로운 처분인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걸로 보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례는 다설이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인지 소극적 변경인지 앞에서 논의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학설의 논의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판례는 일부 인형 또는 수중 재결의 경우에도 남은 원처분으로 봅니다. 남은 원처분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문을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행정심파법 47조 이항에는 불립변경금치 이거는 우리가 소송법에서 많이 나오죠. 불변금.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정직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파해 강정 감견 파면 해임 양자의 차이는 나중에 재추임이 얘는 5년 얘는 3년 그리고 퇴직금에 불리기 있느냐 강등 정직 감봉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견책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면 적극적 변경이고 수평에서 움직이면 그러면 소극적 변경이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논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거 꼭 써줘야 돼요. 다만 재결 자체의 고여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이 소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때는 피고와 소총위원회가 된다. 이것은 무조건 가산점이 붙겠죠. 그래서 11월 11일 정직 3개월 변경되고 남은 원초본인 감봉 3개월이 최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걸 써주는 게 이게 추가 점수예요. 재결의 고여한 위법이 있다면 12월 28일 감봉 3개월 변경 재결이 최선의 대상이 되고 이럴 때는 피고가 소총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실익은 피고가 누구냐에 있다. 재소기관은 둘 다 동일해요. 재결서의 정보는 송달시니까 조무만 정확히 현출해주면 되겠네요. 소총 이게 앞에 좀 있었어야 될 쟁점인 것 같은데 소총의 필요적 전치죠. 소총심사위원회는 합의자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자 행정기관으로서 소총심사위원회는 행정청의 지위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로서 합의자 행정청이기 때문에 얘도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소개를 한번 보시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쓰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 재결로 나왔어요. 변경명령 재결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변경명령 재결이 제일 많이 나왔죠. 약술 문제는 설명드릴 게 별로 없는데 경찰 책임, 특히 여기는 경찰 시험이니까 경찰 책임은 항상 나올 수 있죠. 경찰 공무위원칙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경찰 공무위원칙, 경찰 책임원칙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기 지금 색칠한 게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를 꼭 적어줄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는 사례로 나와도 좋겠네요. 행위책임, 상태 책임에 관한 내용 여기는 누가 누가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쓰느냐 지금 여기 써있는 내용은 행정법 쟁점 답안지, TRS에서 판매하는 쟁점 답안지의 내용이에요. 제3자 경찰 책임까지 썼다면 고속점이 나왔겠네요. 이증배상금전처는 불과 3년 전에 2019년에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조문을 정확히 현출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관련 판례 중에 보면 경찰이 나올 예전 전투경찰, 의무경찰에 관한 내용 여기 나오네요. 지금은 의무경찰으로 통일되어 있죠. 전투경찰에 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걸로 봐야 돼요. 위험한 업무 종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쭉 다 써줘야 되고 특히 이런 단문이 나오면요. 조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판례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배첩은 판례에 많이 물려있어요. 조문은 어차피 다 베끼는 거니까 특히 이 판례, 구상권 관련된 내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상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재까지 언급해 줘야 됩니다. 최근 중요한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고 기초 문제 보면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2016년 문제. 금원지 이탈 금품소도 똑같죠. 문제도 똑같아요. 질문도 똑같네요. 징계사회에 해당됨에도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냐 할 수 있는가? 질문 형태도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해임 처분이 간봉으로 바뀐 거였고 우리는 정직을 간봉으로 바꾼 사안이었죠. 반드시 행정시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필요적 전치를 물어봤죠. 2020년. 불구하고 얼마 안 됐네요.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구해서 취성을 제기할 경우 소외 대선과 재소기한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도 변경 재결입니다. 해임을 여기는 해임을 정직으로 바꿨네요. 지금 경감 승진은 정직을 간봉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세로로 움직였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이고요. 유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남은 원초본의 소외 대상이 된다. 다만 재결이 고여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에 대해서 취성을 제기할 수 있다. 19대 단서. 다음 변호사 시험 2019년 문제에서 2조 1항 단서 배상청으로 할 수 없다. 이게 국배법 2조 1항 단서가 이게 이중 배상 금조 원칙에 관한 내용이죠. 이게 3년 전에 정확히 4년 전이겠네요. 올해 2023년 경감 승진 문제니까. 지금 보니까 행시 문제를 주로 좀 많이 냈고요.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변호사 시험 문제도 냈어요. 행시나 변시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적긴 하지만 실무에 있는 분들이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행시나 변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문제가 짧지만 알차니까 이런 것들을 사례 훈련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관련된 판례를 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내용에 대한 숙지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건 왜 써야 되고 왜 쓰지 않아야 되느냐 징계의결 요구에서 갑자기 부작위로 넘어가고 이런 걸 왜 안 써야 되느냐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엉뚱한 쟁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